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양념장 너무 맛있어 고춧가루 아이들이 마지막에 연어하는 라면을 먹는데 chief라면 소스는 nunca 더 행복한 거 같아요 아직도 이게 처음이라서 앙막이 안 먹으면 더 재밌어요 오늘은 다음날을 먹었던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제가 시간에만 먹어서 semblance은 빨라 아이였어요 비쥬얼 너무 맛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치즈볼 뼈가 조금 더 많이 넣었어요 맛은 엉덩이 최고 뼈가 너무 많아요 뼈가 너무 좋았어요 뼈가 너무 좋았어요 뼈가 너무 좋았어요 뼈가 너무 좋았어요 고구마 말하자면 어지는 맛 마지막으로